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헤란노대학교에서 아베 헌정일제시대사 강의 사실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할 백이성 학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8월 8일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서 쉬고요. 8월 22일 8월 29일 3강에 걸쳐가지고 제가 아베 헌정일제강점기사를 하겠습니다. 아베는 너무나 치졸하게 무역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때까지 일본의 관광안가기운동 유니클로 안사입기운동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를 전공하고 일제시대의 비참한 현실에 눈물지으면서 울음을 참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저 개인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저 백이성 선생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랬다. 러일전쟁과 로스차일드 패밀리 세계적인 금융재벌이자 제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의 소재인 로스차일드 패밀리가 사실은 일본을 도와서 러일전쟁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우리나라 강의사상 처음으로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복궁 범궐사태 1894년에 일본의 오또리 게이스케 공사에 의해가지고 약 4,500명의 일본군이 재물포항으로 들어와서 경복궁을 침범해가지고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민비를 협박하여 사실상에 일본 주도의 친일파 내각을 세웠던 이때부터 이완용이가 아주 맹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일전쟁 바로 그 다음 해에 벌어졌던 1894년부터 1895년까지 거의 동시에 벌어질 뻔했던 본격적인 조선 침략까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복궁 범궐이 실제로 일어난 거냐 하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역사를 배워왔던 거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세 번째 한일 120년 전쟁 전체를 훑어보기입니다. 그런데 한방에 훑어보기인데 뭘 한방이냐 미츠비시 미츠이 바로 이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친일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양대 재벌이 지난 백이십 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를 수탈해 왔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베 헌정 일제강점 기사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개의 강의 여러분들 많이 테헤란노 대학교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과목만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꼭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백이성 학과장이었습니다.